작년에 천의 첨릉을 따라 한 빵집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 이라고 있어요 다 아시죠 튀김소보루빵이 유명해요 튀김소보루빵은 2012년 1월 3일날 특허공보를 보면 특허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튀김소보루빵을 제조하는 방법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청구항에 상세 명세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제조 방법과 구성요소에 대해서 다 열거를 해놨어요 스텝별로 나와있어요 각각 재료별로 중량하고 타임하고 이런걸 열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똑같이 그게 완전한 레시피죠 중량 그 다음에 조리순서 시간 이런게 다 나와있으니까 그게 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해놓는다는 이야기는 재법 특허거든요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20년 동안 다른 빵집에서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튀김소보루빵을 그러면 못 만드느냐 다른 빵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청구항에 적혀있는 그 재법의 과정 중에 일부를 다른 방법으로 쓰면 돼요 특허침해요건 중에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있는 모든 청구항의 요건들을 그대로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해서 산출되는 그 결과물을 팔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 그에 따라 만들어진 물품을 생산도 할 수도 없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생산도는 판매를 하려면 성심당의 사장님한테 허락받아야 됩니다 로얄티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권리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사용의 허락을 받는 건 뭐예요? 방법에 관한 특허를 허락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이렇게 레시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돈을 드릴 테니 그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문제가 등록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방법 중에 일부 예를 들면 고물 단계에서 아몬드 70에서 90g 넣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안 넣고 나는 땅콩을 넣겠다 그럼 똑같이 실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 산출되면 다른 물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다 등록해 놓는 게 필요하다 특허 그 자체에 대해서 구성 요소 똑같이 못 만든다 그렇게 등록해 놓고 방구에 관한 특허 역시 똑같은 레시피를 못 쓴다 그로 인해서 산출되는 결과물 보호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사실상 이거 좀 비슷한 맥락이고 이거는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이건 물품 자체로 등록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